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내일은 국민가수 사회방송이죠. 본선 1차전 팀미션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선 1차전 팀미션은 예선전에 111명 중에서 42명이 본선 1차전에 올라와서 팀미션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모두 14개 팀의 팀미션이 진행이 됐는데요. 3회 방송에서 4개 팀이 경연을 벌였고요. 어제 방송에서는 모두 10개 팀이 팀미션 경연을 벌였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10개 팀 중에서 3개 팀이 올하트를 받았어요. 올하트를 받은 팀은 모두 올라가고요. 그리고 올하트를 받지 못한 팀원 중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추가 합격 형식으로 본선 2차전에 올라가는데 어제 올하트를 받은 팀은 타오디션부고요. 그리고 무명부 그리고 중등부 이렇게 3개 팀은 올하트를 받아서 타오디션부에서는 김영은 올라갔고요. 박광선도 올라갔고 김영근 타오디션부입니다. 유술기 이렇게 4명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무명부는 박찬근 예선전에 1을 차지했던 그리고 박장현 권민재가 올라갔고요. 중등부는 국악소녀 이소원 유영채 최여원 이렇게 3명이 본선 2차전에 올라갔고요. 이렇게 2차전에 올라간 참가자는 모두 28명이었고요. 탈락자가 14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 합격 패자부활이 됐습니다. 연합부 A조의 지세이가 추가로 합격이 됐고요. 그리고 왕년부의 박은영 이렇게 2명이 추가 합격이 돼서 모두 30명이 본선 2차전에 올라갔는데요. 어제 방송에 본선 1차전에 1위는 타오디션부의 김영음이 차지했습니다. 이 참가자입니다. 어제 무대에서 온 몸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탁성을 갖고 있는데 아 탁성으로 이런 노래 이런 감성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몸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선 1차전에서 1위를 김영음 참가자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오열을 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음이 본선 1차에 1위를 차지했고요.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예선전에서 1위를 했던 박창근 참가자는 준비 과정에서 영육성 후두염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올하트를 받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최진솔의 노래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타오디션부의 4명의 참가자가 노래를 팀 미션을 하는 모습이고 선수부의 이병찬입니다. 이병찬도 선수부의 이병찬도 올하트를 받지 못했지만은 추가 합격 형식으로 본선 2차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왕년부의 임한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연합부 비종과 연합부의 A조의 임지수도 올하트를 받지 못했지만은 추가 합격으로 본선 2차전에 올라갔고요. 여기는 무명부입니다. 박창근 아까 말씀드렸죠? 박장현 그리고 권민재가 올하트를 받아서 본선에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최진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타오디션부가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자 무대를 꾸미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위를 차지한 김영음의 모습인데요. 국민 가수가 이런 기사가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네요.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대형 OTT 프레텀에서 2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 가수인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미스터트롯 탑식스로 만족한다. 이 탑식스를 능가하는 가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청률이 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방송은 과연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하는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어서 시청률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어제 방송에 어제 방송 중에서 특이한 점은 고등부가 올하트를 받지 못했는데 4명 중에서 추가 합격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중에 예선전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로 너무 멋진 무대를 꾸몄던 경북예술고등학교의 박종민도 탈락이 됐습니다. 고등부의 4명이 모두 탈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직장부의 개그우먼 이경실의 아들 배우 손보승씨도 탈락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아쉬웠던 부분은 누군가요? 연합부비조의 김도하도 안타깝게 탈락을 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부의 김대훈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부 비조에서는 예선전에서 10개의 하트를 받았던 라면 가게를 운영하는 하동연이 오히려 추가 합격 형식으로 본선 2차전에 올라갔어요. 라면 테라우스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동연 라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하동연도 본선 2차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쏠로먼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위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부의 이병찬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자 이렇게 고은성이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4위는 김희석 대합부죠. 그리고 5위는 김동연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쏠로먼이 대국민 1차 응원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본선 1차전 팀 미션인데 못보신 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 2차전은요. 1대1 데스매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0명이 15대결을 펼쳐서 15명은 다음 3차전에 올라가고요. 나머지 15명은 탈락을 하는데 여기에도 아마 추가 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20명 전으로 해서 3차전에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내일은 국민가수의 사회방송 본선 1차전 팀 미션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1위 참가자는 타오디션부의 김명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